지민의 태풍 지민의 태풍 지훈의 태풍 지훈의 태풍 시골차 지민의 태풍 흐르는 일 그런데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로 가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촬영을 벌레인지랑 거짓말고 줘. 거짓 몰골이지만 저희 어디로 가죠? 핸드폰이요. 재밌는 여행할게요. 홍콩에서 봐요 여기가 어디죠? 홍콩이야 무수자 같은 행세로 가고 있어요 안녕 첫 끼예요 서머 인사 접점 나갔다 오히려 좋아 자세히 접점 와줘 오케이 멀리 찍어줘 이것은 맛있겠다 저희 이제 와서 이동해요 죄송합니다 이동하면 다람이 필터 쓰여졌어? 아니 그냥 인사인데 어떻게 하고 나가 데이터가 안 된 거야 더 하면 없겠지 아 아 정말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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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안 돼? 너 인터넷 커넥 좀 해봐 남편이 있을게 아뇨 너 인터넷 커넥 내가 영영체를 찍어줘 지금 지금 여행 더욱 좀 더 희생 너희 저희도 너희 너희 안 돼? 아 비 어머네 엄마 앞에 가 나 봤어 맨날 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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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얄정도 봐야될게 그거 안좋아졌는데 얄정도 생각하고 싶어 아 맞네 아 맞네 뭐 하는 게? 바이 오잉 너무 맞다 지오뉴다 고마워 KTO actually 우주의 아이고 저는 맨날 정말 prefer서 하나님의 대표가 와아 고마워 띵 그때 아 도둑 아 아니 도둑 그리고 수습중이예요 수습하는 방법 수습중이예요 수습중이예요 수습하는 방법 겁나게 많이 먹기 정답 잘 먹어요 맛있어요 너 하 youtube 저 데이터를 다 써서 인터넷이 없어요 너무 슬프다 소연이 야근 찾는 중 나도 야근 찾고 싶은데 데이트도 안 되고 데이터 살라 했는데 오늘 지금 여기에다가 막 담아서 슬프를 했기 때문에 헤데이터 있습니다 12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내일은 다시 되겠습니다 저 가고신분들 먼저 다 덮어서 덮지는 않을거에요 이런가 주방 출발 이제 빠른 걸어서 가는거 안돼요 제가 여기 좀 중도로 보자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 번에 다시 한번에 그냥 다음은 아, 괜찮네? 갑자기 생활 샤워하고 험어먹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중 갑자기 생활 샤워하고 험어먹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중 안 돼지롱 이거 편집 다 어떻게 하지? 편집을 어떻게 할까요? 배가 낫다고? 라고 아저씨가 왔어 자자수 너무 LA 가고 싶네 LA 투어 너무 이쁘다 헤이 써머 내가 꼭 유튜브 올린다 이거 네 오래간만 만만 엉컹 한번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